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가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져 논란이 된 가운데 영상을 삭제하는 과정에서도 사실과 다른 공지를 내걸었다는 소식입니다. 해당 유튜버는 지난 7일 밀양 피해자분들과 긴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피해자분들의 간곡한 요청이 있어 관련 영상들도 전부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사건 피해자 지원단체인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지난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유튜버 A씨가 공지한 글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는데요. 또한 지난 5일 A씨가 피해자 가족 측과 메일로 대화를 나눴고 가해자 44명 모두 공개하는 쪽으로 결론이 난 상태라고 공지를 올렸던 데 대해서도 피해자들은 5일 오후까지 유튜버 A씨에게 피해자 가족이 신상 공개를 동의했다는 내용을 내려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후에도 해당 유튜버와 소통한 바 없이 일방적 영상 업로드를 지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상담소는 마치 피해자들과의 긴밀한 소통 끝에 피해자들의 의사를 반영해 영상을 내린 것처럼 사실과 다른 공지를 하고 있다며 처음부터 끝까지 피해자 의사를 확인하지도 경청하지도 반영하지도 않았던 A씨의 행태에 문제를 제기한다. 유튜브 콘텐츠를 위해 피해자가 희생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는데요. 그러면서 향후 피해자의 자발적이고 진정한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그 어떤 제3자에 의한 공론화도 피해자의 안녕과 안전에 앞설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습니다. 피해자 측의 입장이 공개되며 2차 가해에 대한 지적이 쏟아지자 해당 유튜버는 공지와 함께 모든 영상을 내리고 계정명도 바꿨습니다. 그러나 8일 계정을 복원시킨 후 영상을 다시금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부터 유튜버 A씨가 사건 가해자들에 대한 신상을 공개하며 가해자가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사적 제재에 대한 논란이 일었는데요. 경남경찰청에는 가해자 신상을 폭로한 유튜브 영상들과 관련해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개인 신상을 공개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이 5건 접수되기도 했습니다.